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인접한 횡성 지역의 주민들이 수십 년째 군용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처음으로 공군참모총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수십 년을 휘어온 군용기 소음 논란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슈앤토크 오늘은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의 김명선 공동위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방송 전에 국가와 한보를 위해서 참을 만큼 참으면서 개선되기를 기다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먼저 피해 상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횡성은 군용기 소음 피해로부터 40여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에서 운영 중인 전투기와 그리고 블랙이글스의 비행훈련과 연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괭음에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그리고 수업은 물론 일상이 마비되는 그러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는 일이니 저희가 40여 년 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40여 년 동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한 권리,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본권에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저희는 범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피해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침해당하는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피해 사항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활주로 옆에 모평리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소음을 측정을 했는데 113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이 113데시벨이라고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최고 소음치가 100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측정한 것은 113데시벨입니다. 그런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고요. 일상이 마비되고 수업은 물론 TV 시청조차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의 그 산업인 축산업이 소가 유산이 되기도 하고 또 조산되기도 하고 그리고 발육이 부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40년이 넘게 이러한 피해 조사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를 답답하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 이글스가 내뿜는 스모크, 연막. 연막의 피해입니다. 이 연막이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저희 공중에서 뿌려진 것이 13만 리터입니다. 자그마치. 13만 리터는 200리터 드럼통으로 따지면 650 드럼통이 저희 머리 위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경유를 불연소시켜서 연막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막 성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발암물질,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 유해화학물질이 주요 물질입니다. 이것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졌고요. 그리고 가축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고 원주 시민이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강에 뽀얗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용기 소음과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저희는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이자 대표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횡속에 있기 때문에 자긍심 또 느끼는 강원도민들이 많이 계신데 현재 지역에서는 어떤 특수 소음원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네요. 광주에서 블랙 이글스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12년 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최소한 10년. 더 길게 본다면 어느 정도 소음 피해 기간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더 길게 보면 소음 피해 기간을.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1979년에 비행장이 활용이 됐으니까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다지면 40년이 넘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한 거죠. 군용기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인 시위도 지난 연말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나라가 하는 일이니 참고 살았고요. 그리고 짜증이 나도 그냥 나의 수양 부족이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암서가 유산을 해도 내 탓이려니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 보상법이 통과되면서 그냥 참고 살아라입니다. 기대도 크셨을 테고요. 그렇지만 보상금 몇 푼에 저희 기본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피해 대책위가 발족됐습니다. 국회 국박위도 방문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공군참모총장과의 간담회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군참모총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저희의 면담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예하부대 순찰하는 과정, 순시하는 과정에서 저희 간담회를 형식으로 저희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 세 가지였습니다. 블레이 이글스, 전투력과 관계가 없는 블레이 이글스의 해체, 그리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 그리고 블레이 이글스가 내뿜는 스모크에 대한 영향도 조사,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참모총장께서 블레이 이글스의 순환 배치는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스모크로 인한 영향도 조사는 즉시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금년 안에 횡성을 방문해서 저희 대책위와 면담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도 짧게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합니다. 국가 전투력과 공군 전투력과 상관없는 블레이 이글스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땅히 저희가 누려야 할 권리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건강과 환경권, 기본 가운데 기본이죠. 알겠습니다. 김명선 공동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